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년을 기원한 제사공간 선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농단 하게 되면 이 선농단에서 기원이 된 음식으로 설렁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선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바로 이 친경의 공간이기도 했었던 것이 선농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고려 성종 때 왕이 몸소 적전을 갈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것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농업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바로 이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이렇게 친경의 예를 취해왔었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조선 태종 때 개성의 서적전 또 서울 제기동에는 선농단과 함께 동덕전을 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친경은 전통으로 지속되었으며 1909년에 순종 3년 4월의 의식 이후에 폐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6년에는 원잠정제조소 그러니까 신후의 보급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선농단 자체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대부터는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이곳에 털을 잡았고 그 전통이 해방 이후에 1950년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이 자리에 유지돼 오다가 1973년 관악으로 이전을 하면서 영두동 서울 캠퍼스는 결국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을 하게 됐고 아파트 건설을 추진을 하다가 1975년에는 필지들을 나눠서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 이 선농단 사적이 지정이 되면서 복원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선농역사문화관이 개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에서 이 선농단의 위치를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 선농단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적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있고 그곳에 전농리가 되겠고 하늘의 재를 지내는 공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재기현 이것이 오늘날의 재기동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기리에 선농단이 있다라는 것을 일제강점기의 지도에서도 확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적전이 있었던 것이 전농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친경을 하기 위해서 동묘를 거쳐서 선농단을 들러 이 동적전에서 친경의 예를 취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이 전 선농단의 복원된 모습을 주택 속에 이렇게 복원된 모습을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항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이 선농단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중국에서 선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인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농사의 재해를 지냈었던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재단이 마련이 되었었던 것을 오늘날 지금 이 항나무가 있는 자리 옆에 선농단의 공간이 재현이 복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9년에 있었던 친경의 예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진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넓은 뜰에 서친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데 즉 이곳이 관경대라고 해서 친경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되겠고 거기에 보면 태극기가 이렇게 계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임금님께서 당시 순종 황자가 직접 친경을 하던 모습 이걸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친경에 대비해서 이렇게 소를 준비하고 있던 모습이 지킨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임금님께서 직접 친경의 예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선농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항나무가 되겠고요. 그러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어 왔으니 이 항나무라고 하는 것이 1476년에 선농단을 축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어린 묘목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농단의 향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재를 지내는 공간에 많이 심었었던 이 항나무를 통해서 선농단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되짚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선농단이 폐지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좋은 누에를 양산하기 위한 원종삼 제조소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고 그 흔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당시에 이 누에의 공양탑을 세웠었던 이 탑의 흔적을 담고 있는 사진을 이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현재는 인천으로 이전을 해서 그 자리를 찍는 예는 없습니다만 이런 흔적을 통해서 이것이 소위 노예를 키우는 봉급하는 이러한 전통으로 이어져 오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 선농단 지역에 경성여자 사범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 서울사대로 사범대학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으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경춘선의 출발지를 이어졌던 성동역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도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개천이 흐르는 지역 자체의 그 근처에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동역이 있고 여기 4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뒤로 안암동 고대가 있고 이렇게 있었던 이 지역 4대짜리가 바로 이 교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선농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곳에 서울사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털을 표시하고 있는 표지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대가 있었던 뒷동산에 높은 언덕이 있어서 그것을 일제강점기에는 청량대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세웠던 이 공원이 있었던 자리여서 청량대라고 하는 이 돌로 새겨진 표지가 있었던 것을 따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이 청량대 스케치를 통해서도 이 돌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선농단이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복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동대문구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농재의 전통이 지금도 이렇게 몇몇이 이어져서 그 전통을 계승해 오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었던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을 장려하려고 했었던 이런 신경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기역 4번 출구에서 이 주택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종암초등학교 앞에 바로 이 선농단이 복원이 되어 있고 그것에 선농단 역사공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의 친경의식에 대해서 복받을 갖고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의 친경의식에 대해서